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와 관련된 카페 저기 있다. 침대에 누워서. 여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너무 예뻐요. 해변이 있다. 레메라이즈 색이야 바다 색이. 너무 예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여기서 찍으면 다 화보같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허브 찍는 것 같다. 찍어드릴게요. 위로? 귀여워. 하나, 둘, 셋. 다른 포즈볼게요. 하나, 둘, 셋.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봐봐. 근데 약간 역광이긴 하다. 아, 여기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뭐야. 아, 저 마지막에 이 포즈 뭐야? 항해하는 포즈인가? 이제 들어가자. 너무 예쁘다. 어제 거기 선셋이랑 좀 뭔가 비슷한 느낌. 응. 노래도 그렇고. 맞아, 맞아. 여기 진짜 무슨 호텔 그 수영장 쪽 있지? 비치랑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 어머, 안녕, 여기야. 안녕. 여기 카메라예요. 카메라. 봐봐. 나오지? 위. 위, 위, 위. 아, 귀여워. 엄마 어딨어? 여기 안 돌아간다고 한 적은 없고.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 자유로운 아이구나? 아니, 저 회는. 저희 바에서 칵테일 한잔하고 싶다. 여기는 저녁에만 여나?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바다랑. 이런 좋은 뷰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일단 주문을 할게. 뭘까요? 밥 안 먹었으면. 밥 안 먹었으면. 아니, 괜찮아. 오늘은 뭘 마셔볼까? 나랑 사줄게. 엄청 예쁜 거 시켰네요, 정아. 이거 뭐야? 색달래. 섞어 먹어야 돼. 난 되게 촌스럽게 카페. 바닐라 라테 시켰는데. 예쁘다. 커피 한잔해요, 여기. 우리의 온도 차이. 지금 서울은 비 온대요. 내 말하면 그 온도가 아닌데. 우리 둘의 온도 차이. 나는 굉장히. 여름 날씨고. 햇빛 좋은 여름 날씨고. 너는. 너무 피곤해. 아, 진짜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이게 뭐야? 나. 귀여워. 오, 먹는다. 맛없어? 이거 먹어봐. 어디가? 여기다 버리면 안 돼. 근데 얘 패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 오, 먹는다. 배고픈가 봐. 본의 아니게 채식을 하게 된 나비. 어머, 어머. 넓네? 흰색이 더 이뻐요. 흰색이 더 이뻐요. 흰색이 더 이뻐? 나한테 두개 살. 너 살래? 네, 아니아니. 괜찮아요. 사줄게. 안 맞을까봐. 무서워서. 엑스라지까지 이뻐요. 맞을 것 같은데? 왜 배를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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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빼서라도 무조건 입을 수 있게 할게. 문아, 너무 착하지. 진짜 감사합니다. 어때? 야, 넉넉하다. 완전 큰데? 저거 배는 왜 맞아? 갑시다. 여러분, 저희 숙소입니다. 전에 있던 숙소도 좋은 데였는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 더 좋은 데로 옮겨주셨어요. 이거 다 만든 것 같은데. 좋다. 진짜 졸리는데? 다른 시간에 나랑 먹을래? 그냥 국물, 국물, 국물. 지금. 라면? 지금? 어, 지금. 라면 먹어야겠다. 아까 산 라면. 아까 편의점에서 산 라면 먹으려고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효과음. 물은 선에 잘 맞춰주고. 이렇게 놓쳐. 잘 먹겠습니다. 그냥 일반 라면이랑 뭐가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뜨지 맛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 경치랑 같이 먹고 싶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 국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만. 국물이 너무 맛있어. 뭐 먹을래? 다 골라. 사줄게.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아, 고맙습니다. 와아. 여기 자리 너무 좋아. 하하하. 비행기가 너무 빨리 움직이나봐. 포커스를 못 잡고 있어. 오늘 하루도 안녕 내일 촬영 있어서 대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제 캐릭터가 대사는 많이 없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많고 물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오늘 하루도 안녕 오늘 하루도 안녕 제주로는 뭔가 메뉴가 다르다. 이게 제주로에만 있는 메뉴고 그리고 화장품 사러 왔어요. 어제 분장하고 클렌징 티슈로 지웠더니 좀 예민해졌어요. 피부가 아파요. 따가워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역시 최고의 매니저. 아 나는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나 이거 뭔지 알아. 보습 크림. 이거 살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러 고고. 오늘은 영화 촬영 쉬운 날이어가지고 저희 카페에 왔어요. 좋다. 무슨 하와이에 온 것 같지 않아? 너무 좋아요 언니. 대박. 여기 계단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점프할 뻔했네요. 수수미 언니. 여기 음악도 되게 고급스럽다. 하루방이 옆에 있어요. 이거 뭐야 하트야 이거 뭐야. 아 하트. 어 하트네. 어머 이게 하트였어. 어 그러네. 양쪽으로. 뭔가 자유롭네요. 아 그래요. 추워요? 이제 추워요. 올라가요. 이렇게 금방 추위를 느끼는.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멋있게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로크드리로 나가야 되는 건가? 어.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절로 오긴 했는데. 우리 언니 열심히 운전하고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집중하는데 사실 앞이 잘 안보여요. 아 어떡해 언니 이거 꺼요. 아뇨아뇨아뇨. 저희는 이제 숙소에 가서 내일 촬영 준비하고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촬영장에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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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주살이까지 하게 돼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컨텐츠도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들하고 많이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잘자요.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